소연 언니 어떤 언니야, 그러면? 사람들 멋있다고 생각하죠. 완전 파리스마 있잖아, 무대에서. 근데 이 상태만 좀 바보예요. 바보라고? 이 상태만 바보라고. 항상 뭐 떨어져요. 뭐 휴지면 떨어뜨리고. 아, 떨어뜨리는구나. 덜렁덜렁. 덜렁디는구나. 잘 잃어버려. 맞아. 왜냐면 떨어뜨리는 이유는 손 한 번 펴줘봐. 아! 손들이 저렇게 긴대고 뭘 어떻게 짓는 거야. 이게 잡을 수가 없어. 뭔가 잘 안 돼. 그래. 왜,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야? 옛날 기네스룩의 손둑. 아, 이거 안 돼. 손둑이라고? 아니, 새벽 국질도 아니고? 이거 연장했어, 다. 연장? 와, 진짜 등만 보고 긁어달라고. 시원하겠다. 아, 진짜 시원해요. 나이 먹으니까 종이 계속 안 좋아. 엄마 많이 외렸나 봐. 아, 네. 그렇지. 프라이데이.